지금 이 시간에는요 패밀리 센터 비탈리 헬스 메이킴 닥터와 함께합니다. 각계층의 전문가들이 또 오셔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의료 개통에 또 굉장히 심각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몰랐던 사실 오늘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요. 인사 먼저 나눌게요. 메이킴 닥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저 약 다른 때보다도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소셜 디스턴스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 스트레스 레벨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셨던 분들, 아이들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은 스트레스 아래 있지 않나. 그리고 특별히 의료계에 계시니까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시 주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또 전문가적인 견해 주실 텐데요. 먼저 이 부분이 가장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으로 꼽아주셨더라고요. 바이러스, 바이러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바이러스와 또 박테리아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일반인이 듣기에는 이 차이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먼저 박테리아를 말씀드리자면 이건 미생물이죠. 그래서 완전 단위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숙주가 구태여 필요가 없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게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어딘가에 붙어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찬스를 줬었을 때 감염을 일으키죠. 사실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도 살고 박테리아도 살고 곰팡이도 살아요. 그 숫자가 늘어났을 때 우리의 면역체계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한 가지가 조금 많이 다운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많이 퍼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자, 그거 포커스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 박테리아는 혼자도 살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전혀 생존이 불가능한 물질이에요. 단백질입니다. 박테리아는 단일체로서 역할을 하지만 바이러스는 붙어서 사는 거네요. 말 그대로. 인간, 기생충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의 티슈를 인펙션을 시키죠. 그럼 그것이 계속해서 더미노처럼 계속 퍼지는. 그래서 바이러스는 항상 동물이건 어떤 생명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건. 붙어서 살 수 있는 생명체가 필요하다. 네, RNA건 유전인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라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전인자를 가지고 사람에 특히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우리 몸의 기생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잠복기가 이틀에서 14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모든 바이러스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도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바이러스고 뮤테이 때 있는 바이러스. 말하자면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당히 흔한 감기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죠.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즉 변종된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감기 바이러스와 동일하지만 지금 변종이 되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린다.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형이 돼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증상들을 가지고 오고 심각한 경우에는 폐손상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게 만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단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우리 면역체계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열이 나죠. 그래서 fever, 열이 첫 번째 증상. 두 번째는 이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cough, 기침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조금 퍼질 만큼 퍼져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는 특히 폐를 좋아한답니다. 폐티슈를 좋아하기 때문에 폐로 들어가면은 이제 물이 차거나 아니면 한 군데 자리 잡아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호흡이 가쁜 그래서 3대 증상으로 열이 나고 기침이 있고 그리고 호흡이 가쁜 호흡기 증상을 느끼는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요새는 조금 또 거기에 스트레인이 또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증상으로 구토증이라든가 특히 구역감은 바이러스의 티피컬한 증상이에요. 그리고 피곤해서 자꾸 자고 싶은 그런 증상도 있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으로 새로 나오는 데이터예요. 그게 얼마나 신비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sense of smell 말하자면 후각신경이 좀 약해지고 그리고 저기 맛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 층의 얘기에 그런 게 사례가 좀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발열, 기침 그리고 또 발전을 했을 때 폐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물이 차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일어나는데 그 외에도 구토, 또 설사, 피로감, 최근에는 후각이나 미각이 둔해진다. 젊은 사람들 층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증상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텍사스에서도 드라이브 뚜루를 통해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알기로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알기도 그렇지만 백신이 없는 상태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테스트 결과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 그럼 처방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네. 그거 상당히 난해한 문제예요. 누구나가 처방을 원하시는데요. 사실은 증상은 굉장히 약하게 미약하게 바르스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발열이 있다가 기침하다가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있다가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구토 증세나 설사만 하고 또 멈춰주는 경우가 있고 테스트 잠깐 문제가 생겼다가 또 혼자 리커버리 하는 아니면 콧물 정도만 나오다가 또 없어지는 그걸 갖다가 mild, 가벼운 증상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돌아다녀도 되느냐 절대 그건 아니죠. 그렇죠. 또 전달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가 평상시와 다르게 바르스 증상이라는 게 약간 몸이 평소보다 타혈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약간의 가벼운 기침을 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프라멜 케어나 연락을 하셔가지고 서브 코런틴 할 수 있는 아니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으셔서 집에 계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처방이자 예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moderate 말하자면 내가 다른 다 증상은 있지만 호흡이 그렇게 많이 불편한 편은 아니고 내가 그냥 조금 매니저하기 편하다. 그럼 팔라놀이라든가 아니면 항생제 간단하게 제가 처방을 드리는데 요새 가장 많이 나간 항생제가 에이지드로마이신이라고 에이지드로마이신 네. 우리 미국의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신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나가긴 하지만 그 증상의 자체가 조금 더 발전돼서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severe한 케이스. 내가 호흡이 정말 힘들고 내가 말을 하는데도 몇 마리 대화가 불편할 만큼 그렇게 호흡에 장애가 온다.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emergency나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병원에 이미 alert 말하자면 경각심을 주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진행도 빠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텔레메리신이라는 말하자면 통로를 열어놓은 게 저희 클리닉에서는 죄송스럽지만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많은 패션 파플레이션 그래도 감염이 안 된 환자들이 더 많고 질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클리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는 따로 통로를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 진료라고 하죠. 영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행을 벌써 저희가 한 달 전에 진행을 했는데 지금 파널라이즈가 아마 내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화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료는 다큐멘트 말하자면 서류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테스트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룹으로 나누어서 증상이 아주 티피컬한 환자들 여행 기록도 있고 증상도 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한 마드레이드 내가 여행 기록은 없지만 증상이 아무래도 코로나 같다 하는 환자들 아니면은 증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한번 체크해보고 싶을 수 있다. 그런 경우들 다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일단은 저희가 어떤 클리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루에 20명 정도 그게 맥스멈 캐펙스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하루에 20명씩은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와서 진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드라이브 드루 말하자면 컬프 사이즈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클리닉에 들어오시지 않고 저희가 해드리고요. 양성일 경우의 처방이 그러니까 말드한 경우는 집에서 서브 코런틴 반드시 해주시고 집에서도 가족 간의 거리 유지하시고 마드레이드 증상인 경우도 보조제를 드시면서 아니면은 항생제 내가 증상이 아무래도 저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플라메이션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컨터리 이슈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경우는 항생제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뇌가 너무 심하면 병원으로 반드시 가셔야 되는데 알러트를, 노리스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이렇게 들으니까요. 정말 마일드하든 모더레이트하든 또 이머젠시로 넘어가서 그 병원 측에 반드시 알려야 되는 케이스까지 셀프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개발된 진단법, 키트, 키트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패밀리 센터 비탈리 헬스에서 드라이브 뚜루로 여러분들 또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텔레메디슨으로 상담이나 또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6피트의 사회적 거리 두기 또 접촉에 최소화하고 집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마일드한 상태에서라도 또 격리나 자신을 좀 떨어뜨려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는데요. 물론 손 씻기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현재 FDA에서 현재 어떤 처방약품이나 또 백신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업데이트된 소식 좀 전해 주시죠. 지금 FDA의 레귤레이션을 따르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테스트킷이 좀 딜레이가 된 것도 그거에 스페스픽 시리 말하자면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는지 때문에 딜레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스트킷 자체는 99%라는 건 알고 계시고요. 대신에 45분짜리 빨리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것들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들은 스페스픽 시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50%, 60%만 된다는 거 그거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DA에서 현재 8가지 약이 트라이얼로 그러니까는 어프로브가 된 게 아니에요. 실험 단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 특히 뉴욕 같은 경우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이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4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HIV에 쓰이는 약들 그리고 이볼라에 써있던 약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렇죠. HIV, 뭐였죠? 용어가? AIDS, 드로마이신? AIDS, 드로마이신. 그거하고 믹스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하이드로클로로, 하이드로, 하이드로클로로, 하이드로클로르클로퀸, 말라리아 약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명으로 플라코노 해가지고 루퍼스라던가 루마치즘에 쓰여요. 그리고 저도 그 약을 처방을 보통 기존의 환자들한테는 나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약은 베네피트하고 리스크를 정확하게 그렇죠. 항상 하이드 이펙트가 따로 오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이드 오즈가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200mg씩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약의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보면 사이리펙이 뭐냐면 심장의 부정맥, 말하죠. 부정맥이라고 말하죠. 에리드미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된 인발먼트, 말하자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한테 쓰이는 약이고요. 그렇게 해서 의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큐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만 처방을 한다는 거죠.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약이 컨트롤버시 한 이유는 스타리 자체가 지금 프랑스에서 했었죠. 굉장히 30명이라는 환자.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약이 있지만 그래도 정평이 나 있거나 FDA에 어프로브된 약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은 로살타이란은 지금 현재 많은 환자들이 보편적으로 드시고 계신 혈압약이 있어요. 혈압약도 지금 연구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WHO에서 그랬죠. 안타인플라메토리 약 중에서 모츄린을 먹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바로 레닌 안조텐슨 시스템. 말하자면 우리 몸의 심장과 신장 시스템을 통해서 인플라메이션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약 자체가 그 반응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해가지고 중단이 먹지 말아라 했다가 다시 리버스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옵션이 있어요. 탈레노 versus 몰스트리인. 몰스트리인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환자들한테 가급적이면 탈레노 드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로살탄이 하는 작용은 그 안타인플라메토리 지금 면역체기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잖아요. 면역체기가 반응해도 문제고 반응하지 않아도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살탄이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하나가 류마토이드 약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FDA에서 트레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가지 약이고요. 또 하나 병원에서 이 환자가 이미 감염이 됐다가 나와서 그 항체가 생긴 환자들 있잖아요. 그 환자들의 플라스마를 뽑아서 그래서 정말 아픈 환자들한테 치료약으로 좀 쓰겠다. 말 그대로 항체를 투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방법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FDA에서 승인을 난 처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를 설명을 해주신 대로 여덟 개의 약이 테스트 과정에 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신약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질병을 치료한 그 약을 가지고 테스트를 통해서 호전되는 경우 케이스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금 주 차원에서 처방을 그런 식으로 또 큐어를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채팅창으로 오신 질문 하나 가지 같이 드리고요. 이제 노래 듣고 면역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9926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서 검사받아서 양성이 나오면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양성이 나오면 일단은 CDC에 리포트가 되고 그 다음에 카운니마다 카운니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리포트가 나가죠. 그래서 서브코린틴 그리고 서브 마니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베리티 말하자면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나가게 되겠죠. 치료를 시급히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를 지켜봤었을 때 호흡질환, 호흡기가 굉장히 심하다. 호흡 정도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다른 반응 아니면 체스페인이라든가 가슴 통증이죠. 그리고 아니면 정신이 혼미하고 환자가 반응을 좀 덜 하고 평상시보다 좀 굉장히 혼돈 상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걸 느낀다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로 또 양성이 나왔을 때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처방받은 약으로 또 스테이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아까 단계에서 3단계로 시비얼한 경우 굉장히 혹독하게 또 반응들이 나올 경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치가 되는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도 early release 말하자면 바로 퇴원은 안 시키고요. 증상이 없어도 열흘 정도는 자가 격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부연적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차이는 무엇인가. 대표적인 증상 진단법 그리고 현재 승인된 백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약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채팅창에서 신청곡 있었습니다. 8, 9 이사님께서 다들 힘내자는 의미에서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신청하셨는데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내용 같이 인터뷰 나눠볼게요. AM730 AM730 DKNN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패밀리센터 비탈리 헬스케어 메이킴 닥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전문적인 소견 나눠주고 계신데요. 격리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양성이 확진이 나와서 내가 확진자가 되었는데 마일드한 상태여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 집에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 경우 이 격리라는 개념이 사실 화장실도 같이 쓰고 방도 그렇고요.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격리를 해야 되나요? 네. 가정에서도 격리가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소셜디스턴스가 집에서도 진행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급적이면 방을 따로 쓰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환자가 닦거나 쓰는 물질 그리고 환자의 빨래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CDC 웹사이트에 가면 개인의 위생, 그다음에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의 해야 될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의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뜨거운 물에 그리고 뜨거운 온도에 컴플릿하게 말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살균 소독하는 것 네. 그리고 장갑 끼셔야 되고요. 치급할 때는, 환자의 물건을 치급할 때는 그래서 칸택, 말하자면 직접 간접적인 칸택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접촉을 최소화하라.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격리 방법들 CDC 홈페이지에서 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젊은 층에서 사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내용이 처음에 알려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다가 저도 기사를 접했는데 면역 폭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젊은 사람들 층에서 있었다라는 기사를 보고 이건 또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면역체계 스톰이라고 하는데요. 사이토카인 스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맞아요. 사루카인 스톰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사루카인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면역반응과 조혈작용을 조절하는 그 인자들을 말하는데 이미노 마들레이로라고 부르죠. 그래서 200여종 이상의 단백물질이 이 사이토카인에 속하게 됩니다.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 이멀전시다 하고 말하자면 우리 몸에 아미,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방어체계가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상처가 나도 그 주변이 많이 붙고 진물이 납니다. 그거는 백혈구, 이 사이토카인 체계가 움직여서 싸워서 그걸 보호하려는 작용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폐는 원래 물이 차있으면 안 되는 에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공간이잖아요. 엑스체인지. 그런데 거기에 이 사이토카인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빡빡하게 차죠. 그래서 하얗게 폐사진을 찍었을 때 하얗게 물이 차있는 폐로 보이고 물이 차있으면 에어 말하자면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물이 차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ARDS라는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Ventilator 말하자면 인공적으로 호흡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데 소셜 디스탄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 중요하느냐. 지금 인구가 40%에서 70% 감염이 됐었을 때 그걸 예상을 CDC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지금 현재 헬스케어 시스템 자체가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적어도 칼큘레이션을 누군가 했더라고요. 1 in 50 people. 그러니까 50명 중에서 3명은 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여기에 한 말이. 그러니까 무조건 걸리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조금 천천히 그리고 시간을 두고 그래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60% 면역 항체가 생기면 괜찮다는데 왜 빨리빨리 해버리지 않을까. 빨리 앓고 빨리 면역체계가 형성된다는 관점. 그렇죠. 그런데 메디컬 에틱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환자분들이 이미그레이션 스태리스도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험도 없고 아니면 내가 나가서 벌지 않으면 못 먹고 살기 때문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여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4만이라는 아니면 5만 5천 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떴으면 그 환자의 2.5명 한 사람당 감염시킬 수 있는 확률. 그렇게 하면 거기에 3배 정도 봐야 되죠. 지금 아직도 테스트를 안 한 경우가 너무 많죠. 그걸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수사. 100% 검사 후 나온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중에 80%는 괜찮고 20%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그 20%에 내가 안길 한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또 전파력이 워낙 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상 감염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또 보험 적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핸들해야 될까.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안 걸리란 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COVID-19 테스트는 보험에 적용을 받습니다. 100% 커버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누구나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검사 다 받을 수 있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다 가능하시고요. 캐시 프라이스도 1,500불이라는 얘기가 막 떠돌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잖아요. 100불 이내에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미국에서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미국은 키트 하나로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하는데 1,500불이 든다. 그런 이야기가 실제 있었거든요. 100불 이내로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네요. 맞습니다. 캐시 프라이스도 그렇게 가능하고요. 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정말 오늘 안심되는 정보가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집에 계신 부모님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지금 주차원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비즈니스를 셧다운할 정도로 지금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내가 걸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자가 격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성 반응이 왔을 때 그 다음 조치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처방하고 있는 약들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험 적용된다라는 말씀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큰 안심이 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밀리 센터 비탈리 헬스케어에서 텔레메디슨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 진료 받으실 수 있고요. 드라이브 투루를 통해서 검사도 가능합니다. 디케네730.com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 패밀리 센터 비탈리 헬스케어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의하시고 상담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면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고요. 또 평소에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환자를 많이 케어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문의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의사로서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안심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인사 한 번 해주시죠. 일단은 주의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메가도수로 비타민C를 섭취하시는 거 저는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통풍이라든가 신장 결석, 여러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과하게 지금 면역을 높여야 되니까 비타민을 많이 먹는다도 주의를 해야겠네요. 조심하시고 비타민C, 비타민B, 그리고 Zinc, 아연이죠. 좋죠. 50mg 정도 하루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컬큐민이라는 인플라메토리에 굉장히 좋은 투마릭. 투마릭에서 좋은 성분만 추출한 게 바로 컬큐민이거든요. 보고 좋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 규칙적인 생활운동.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대로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아스마나 폐기흥, 폐기흥이 아니죠. 천식. 천식하고 폐기종이 있으신 분들, 담배 태우시는 분들. 폐관련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분들. 현재 쓰시는 약하고 처방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 약은 뭐 때문에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그걸 그대로 하라는 CDC의 레커멘데이션입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우려되고 하시겠지만 적어도 80%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의료 시스템이 만약에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내 가족, 아니면 내 친구들, 아니면 가까운 주변 사람 모두 불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거리두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아셨을 테니까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밀리 센터 비탈리 헬스케어, 메이킴 닥터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 텐데요. 이승환과 이소은이 함께 부릅니다.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들으시고요. 저는 뉴스 속보로 돌아올게요. 제이어스케어, 메이킴 닥터와 함께합니다.